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후 도내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엔 음주단속 기준, 일명 제2윤청호법을 시행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325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% 감소한 수치입니다. 특히 음주사고는 해당 기간 9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약 85% 감소했습니다. 강원경찰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고 이후에도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음주단속을 집중하는 동시에 유흥가 주변은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.